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 같이 단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소는에 들어가는 게 있는 게 모든 비어 인정 비어 보건 그 성함 성함 민의 담임 이름 이름 주무어 주소 주소 아사에 단 서명 서명 핫 레카 도장 도장 신군증 신군증 아타 신예인 압반 계차 번호 계차 번호 레이 깨드나이 동장 동장 지옥 하여 기여 현금 현금 신용카드 신용카드 카드 credit 그리고 에티엄 낭 제 크카트 제 크카트 카드 아는 티엔 수수요 수수요 동래세 봐 이자 이자 프라카 그리고 카프라 예금 예금 프라 번야 프냐프라 장구 장구 반처 흐르 거 철어 방어 인터넷 벤킹 인터넷 벤킹 인터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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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벚꽃 벤킹 ë킹 벚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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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금, 장구, 인터넷뱅킹, 자동인주기 에디엄, 입주금이, 자유롭다, 버급을 받다, 가지고 오다. 네, 잘 읽었습니다. 네,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이 뭐예요?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